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김동욱 씨인데 김동욱 씨는 다수의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가장 우리가 인상적이었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328회에 의해 유튜버를 하시면서 시청자들이 말을 걸길래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보시었다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게 옛날에 무슨 불륜 전문 사이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무슨 애슐리 메디슨이었나? 어려운 이름이네요. 불륜을 중개해주는 사이트 이런 걸로 대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부패 식당이 아니고? 네. 요즘에 데이팅 앱의 시조 같은 느낌인데 유부남 유부녀들만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데 이게 뉴스에 한 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회사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사이트 테스트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더 해보세요. 참 별일을 다 하죠. 신용회사가. 그래서 가입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답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구조겠죠. 아 그렇겠죠. 아무리 봐도 봇입니다. 아 봇이야? 네. 이거를 들어와서 어떤 미친 사람이 불륜을 하겠다고 돈을 내겠어요. 네. 내가 보기엔 다 봇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저도 한동안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해서 회사 인스타에 팔로우하는 봇들 막 삭제하고 그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귀찮아서 그것도 못 건드리겠더라고. 봇들의 인해 전술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여도 죽여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워크의 군대들이에요. 자 아무튼 김동욱 씨는 그런 사연을 보내셨던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519의 서핑 우리의 사연 듣다가 아예 정리 잘하시네. 바로 기억나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 보내봅니다. 저는 25년 정도를 서울 쌍문동과 창동역을 옮겨다니며 살다가 아 둘리 친구시군요. 그렇죠. 지금은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청첩장을 받으러 갔다가 쌍문동이 재개발 예정이고 곧 꽤 큰 구액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쌍문동은 빌라도 아파트도 다 되게 오래됐어요. 어릴 적 뛰어다니던 골목길이 사라진다니 아쉬운 마음도 있고 없어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주말 아침에 자고 있던 아내에게 쌍문동 가볼래?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아내분도 쌍문동 출신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가요? 이유가 나오죠. 마침 아내도 할 일이 없기도 했고. 그게 그 이런 감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자인데 저는 옛날에 많이 있던 동네에 자주 출몰하는 뭐랄까 그 진범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다시 와요. 반드시 돌아오죠. 네. 제 고향 동네도 그렇고 가끔 정심심하고 밤에 잡생각이 많이 들 때 고향 동네 놀러가 보기도 하고 저는 또 제 군부대도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위례신도시거든요. 가봐요. 가면 그냥 신도시예요. 아파트가 있고 새로 지어진 조그만한 땅콩 전원주택 같이 생긴 것들이 있고 그래요. 보면 그냥 지리만 보고 어 저기 PX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기 대테러부대였는데?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수구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늙으면 죽기 전에 고향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동네를 가끔 가요. 일부러 찾아간 정도까지는 아닌데 괜히 가보면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꽤 오래 살던 부천의 단독주택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없어지면 약간 짠하잖아요. 그 순간에 보면. 이거 어떻게 사진 한 장을 안 남겨놨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맞아요. 로드맵을 보고. 로드맵에 보면 과거 로드맵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로드뷰.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다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 옛날 살던 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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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까지야. 왜냐하면 그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 사진이. 근데 되게 좋은 여행이에요.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 네. 그날따라 날씨도 엄청 좋아. 텐션 좋게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날씨 나쁜 날 가는 것도 좋아해요. 왜요? 그건 그거대로 즐거워요. 왜냐하면 오래 있던 곳은 모든 날씨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사건의 시작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갈아타는 곳이죠.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어디선가 저 멀리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아기 우는 얘기군요. 마침 저희도 아이를 계획 중이었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오나 드러나볼까? 프리뷰? 약간 10초 몰아보기. 결말 포함. 그렇죠.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안고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육아 리뷰 이런 거 물어보고. 아내도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바람에 아내가 아기 얼굴 보러 차량을 옮기자는 겁니다. 저는 높고 반복적인 소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아기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안 우는 아이를 계획 중이신가요? 스스로 진짜 지옥으로 가시는 거군요. 이러면.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옮기기 싫었는데. 아내의 들뜬 텐션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무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본 것만 가지고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없애면 좋은 것. 취향. 모든 취향을 없애놓고 시작해야 된다. 한 10년만 버티면 괜찮습니다. 10년간. 딱 10년. 금방 가요? 조용한 걸 좋아해? 옮기기 싫었는데. 아내의 들뜬 텐션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고. 뭐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옆 칸으로 옮겨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내분께서 그냥 쌍문동을 가기 싫었던 건 아닐까. 빨리 내리려고? 네. 왜냐하면 난 추억이 없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죄수들 탈옥할 때. 호송 차량 갈 때 있잖아요. 괜히 뭐라도 이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잠깐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있어야 탈옥을 하잖아요. 지금 쌍문동을 가고 있는데. 너무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이런 추측이.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겠다. 아기를 보러 가자. 뭐라도 나오겠지.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 김동욱 씨를 위한 조언이 있죠. 배우자의 추억의 장소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먼저 해봐야 협조가 늘어납니다. 그럼요. 네. 무의식에 심어야 됩니다. 인셉션을 해서. 나도 한 번 갔잖아. 그렇죠. 이걸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제리의 발근한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튼. 두 사람 모두 추억이 담긴 장소를 많이 가봐야 된다.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승한 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칭얼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잠깐 조부모께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갔는지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돼 라며 칭얼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근처에 서서 애기 보라며 너무 귀엽다며 흐뭇하게 등 뒤를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딨어 정도는 이제 문장 구성이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있어야 된다. 어떤 당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문장이네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서 줘야 되든지. 근데 묘하게 그 주변만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이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쌍문역까지는 한 30분 정도 가는 상황. 아이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구력이 아이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건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것의 정도에 따라 부모님과 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쌓은 아이가 있고 심각하게 높은 수준인 아이가 있는데 무한반복에 엄마 있어야 돼.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보고 싶어. 이걸 하이톤으로 내지르는데 목이 안 아픈가 왜 안 지치지 쟤는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원래 고통은 지쳐야 느껴집니다. 그래도 노인네가 빨리 아픈 겁니다. 아이가 지치느냐 내가 지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가끔 이제 칭울계 이봉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42.195를 그냥 계속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인간은. 그럼요. 왜 안 지치지 목이 안 아픈가 왜 안 지치지 쟤는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고 의자를 포기하고 옮기느냐 이 세반고리관의 고통을 참느냐를 계속 갈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 지금 옆관에서 왔거든요. 이걸 보겠다고. 그렇죠. 관광객이에요. 왔는데 그냥 가자라고 아내분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저 간수가 언제 열쇠를 꺼내나. 그때 이제 후두부를. 나가자. 그리고 이건 서울 지방의 로컬 특색이기도 해요. 아기가 없잖아. 많이 없죠. 이 동네는. 못 보던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최근에 저 장수 군인가 갑자기 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지역 카페 잘 써가지고. 그런데는 우는 게 당연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노캔을 쓰고 계시겠죠. 노캔을 빡 쓰고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흔들어주고 이런 거 있겠지. 컬처가 되면 이게 쉽다고. 너는 소리 질러라. 우리에겐 노캔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애를 안고 스팀 덱을 들고 있을 거야. 노캔의 서울 쓰고. 계속 총질하면서 애를 돌보고 있을 거야. 문화가 안 돼 있어. 우리 동네는. 다 늙었거든.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애기 맞은 편에 등산복 이분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분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게 주말을 맞아 어디 등산 다녀오시면서 한 장 걸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등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등산복 입은 사람이 있으면 피합니다. 왜요?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아, 예, 예. 예를 들어 유전 나올 확률 20%처럼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렇죠. 내가 어디 있어야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적어지는가. 아, 예, 예. 뭔지 알 것 같네요. 그런 생각하면 등산복 입은 분들이 노약자석을 가득 채운 곳 정도는 피해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로컬 문화입니다, 일종의. 게다가 또 빨갛잖아, 또. 아니, 빨간 건 그렇게 치면 관우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오오라 때문에 빨간 사람. 혹은 또 그 지역의 민족 구성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다 빨갛구만. 그러면 그건 헤이트 스피치지.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게 주말을 맞아 어디 등산 다녀오시면서 한 잔 걸치신 것 같더라고요. 어휴, 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주변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그 목청 다 쓰는 분들 있죠. 약간 내공을 싫어 쓸 거예요. 이게 수도권 지하철은 은근히 목청 다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지하철들에 비해서. 이거는 막 그렇게 되게 하이, 아이는 지금 하이턴으로 쫙 쏘고 있는 거고 이 아저씨는 이렇게 내공을 담아서 저음으로 울리는 사자 후 있잖아요. 이 한방에 모든 걸 건다. 두 번째 말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아, 사운드 대결이에요? 네. 이 한방으로 제압하겠다. 약간 그걸 빵 날린 겁니다. 취객에다가 뭔가 다음 답변이 예상되는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이다 보니 거봐요, 뭔가 예상하시잖아요, 김동욱 씨도. 사람들이 모두 긴장한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아저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어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네. 내 안의 아기. 확실히 짜증은 나셨는데 아기니까 뭐라 하실 수 없고 어떻게든 던진 말인 듯 싶었는데 한 번 시작한 드립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이분은 당위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엄마가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돌아가신 것보다 낫잖아요. 넌 엄마 있잖아. 난 없어. 불행 배틀이죠. 전형적인. 엄마도 있는 자식이. 하지만 아기는 꿋꿋했습니다. 아저씨의 드립에도 불구하고 과로 이걸 폐드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로. 저희가 쌍문역에 내리기 전까지 아마 미아역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울고 심지어 내려서도 울며 갔습니다. 귀가 너무 따가웠던 저희는 카페에서 심신운전을 안정시킨 후에 쌍문동을 둘러보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렇죠. 아저씨의 드립도 흘려냈네요. 아이는. 결국 최종 승자는 아이. 네. 그렇죠. 최종 패자는 김동욱 씨의 배우자. 그렇죠. 끌려갔죠. 8주에 실패하고. 실패했네요. 근데 난 이 드립이 놀랍습니다. 이 아저씨는 평소에도 약간 그런 거를 즐겼던 분 같아요. 시비 걸기. 그런 욕심 없습니까?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아 드립 욕심. 좌중을 한번 제압해보고 싶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준비한 드립이거든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짧았잖아요. 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면 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 킬러들은 그 안주머니에 용도에 맞는 나이프가 한 20개는 있는 거예요. 딱 아이가 이제 한 20분이 넘어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뭘 꺼내야 될까. 아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잘못 지르면 자기 손을 다치는 게 이게 그 일 없는 회장님처럼 클럽들을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뭘 꺼내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고르는 순간도 재미있어요. 내가 요걸 한번 질러주면 사람들이 껌뻑 죽겠지? 약간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또 아이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의 기본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회적 맥락에서 약간만 공격적이고 선을 넘지 않는 수준. 나는 지금 그 선을 딱 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지금 약간 벌겋게 된 이유도 산에 가서 그냥 술만 먹었겠습니까? 아 드리블. 오늘 성공적이었던 거죠. 오늘 만든 농담이 다 승리했어요. 오늘 내가 아차산 뒤집어놓고 왔다. 버스킹을 했다 내가. 근데 어 뭐야 니가 울어? 아 한 번 더 보여줄게. 그게 그 드립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좋은 날 있어요. 글 빠지는 날이 있잖아요. 긁히는 날이 있어. 혀가 입천장에 쫙 긁히는 날이 있는데. 이게 내가 오늘 의지는 충천한데 말만 하면 패드립이 되는 날이고 저런 X길 받나 이런 날이 있고 딱 아슬아슬하게 잘 타면서 되게 매너있는 코미디언이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아시는 건 옆에서 좀 이때는 웃어줬어야 돼. 리액션이 좀 있었어야 돼. 그랬으면 애 멈췄다. 네. 진 거 알거든. 그러면 아이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관중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졌다. 네. 판이 넘어갔다. 서양 사람들 그런 리액션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터지면 브라보! 그렇죠. 그럼 이제 아기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꼬만 물어야지. 그렇죠. 한국의 스탠드업 코미디가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XSFM의 모든 방송에서 설명하곤 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코드가 리액션하는 관객의 소양이 아직 없습니다. 우린 좀 그게 없긴 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우리 앞세대들부터 사라졌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리액션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리액션을 하는 게 쓴 돈을 벌고 나가는 건데 관객 입장에서 그렇죠. 그거 안 돼 있죠. 마당놀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그런 주고받는 게 재밌었잖아요. 강하고. 그런데 우리의 청취자들은 꾹 참았다가 트위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응해 주세요. 트위터는 뒷북이죠. 김동욱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다수의 공유 사연을 보내고 방송에 배고